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마음을 곱게 먹었어야 되는데 5번으로 뒤페자 5번으로 뒤페자 180밖에 안되는데 5번이에요? 응 뒤페자 6번 아니에요? 이거는 그렇게 안먹어 뒤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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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만하세요 그만한거 같아 오른쪽 오른쪽 그럼 됐어 그정동은 뭐 됐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감촌 쫙 내려가죠 너무 애매하네 아이고 아잇 아잇 너희도 떨어졌는데 너무 길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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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없어요. 나름 엄청 다친 건데. 하실 수가 없어. 하실 수가 없어. 하실 수가 없어. 잘 쳤는데. 아 또 웨지 가지러 가기도 그렇고. 들려줘요? 아 잘 모르겠네. 나이스! 나이스! 너무 세다. 먼저 보내자. 보내요. 나이스! 나이스! 바운스가 죽이네. 오늘은 되는 날이야. 나이스! 조금만 더 세게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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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4 4 4 5 6 5 5 5 5 6 우리 백두축 아! 아! 목이! 나이스!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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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감아볼까 감으면 안된대 감아드릴까요? 여주거리 고마워 안 할 것 같은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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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어차피 내리만 라인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 홈런을 치고래야 왜 이렇게 잘 굴러? 저기서 보면 오른막이었는데 따불 오른막 오다 내리막이구나 아휴 홈런이 야